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선출 방식을 변경한 여수에서는 7명의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인데요. 순천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와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여수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위장 후보 선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갑과 을 지역구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한 뒤 다시 투표를 해 최종 후보를 뽑았지만 이번엔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출마 의사가 있는 모든 시의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갑지역구에서 의장직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후보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벌써 7명의 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단 연임을 제안하기로 하면서 현 김영규 의장의 출마가 무산된 가운데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시의원들의 복당 여부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정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번 선거에 굉장히 책임이 복잡합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민주당 후보 선출 방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의장 선거에서와 같이 여론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당원들의 참여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투표 방식을 결정한 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출마자들은 권리당원을 상대로도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당원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